너 위험할 뻔 했잖아 아 진짜 야 너 네 애기들 빨리 와 나 너희들 때문에 못 자겠어 자꾸 따라다니지 너희들은 스토커야 스토커 냥 스토커 미치겠어 너희들 셋 또 하나 어디가 있어 빨리 와 미코야 어제는 안 나오고 뭐했어 미코네 새벽이라도 먹었네 새벽이라도 먹었네 다 먹었네 야 니가 발로 차가지고 떨어졌잖아 미코 니가 먹어야 살지 안그러면 죽어 왜 에이디 싫어해? 싫은가? 에이디를 싫어하구나 다른거 줄게 기다려봐 다 먹었네 다 먹었네 다 먹었네 다 먹었네 치즉 치즉 scribe 미코가 눈 좀 풀어 집이 오니 지금 얼마나 되겠는데 아직도tedite 경계라서 Sep히 이렇게 그러지 않겠어 밀크 약 먹는 게 뭐가 좋은 일이겠니 약 먹는 게 뭐가 좋은 일이겠어요 밀크 밀크 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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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먹어 일어나세요 약먹으세요 눈이 좀 되세요 해리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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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